아 이번에 알아볼 것은 나루 섀도우 바이퍼 은혈 팬텀 나우 프리 7번째 250을 찍은 플레임 위자드의 1부터 250 사냥터 젠 베거 포스 사냥 담장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모짱님 오케이 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아 사냥 방법은 검색해보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냥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키 메이플 월드 빅토리 아일랜드 골드비츠 어 처음에 이쪽 라인에서 하시다가 데미지가 안나오면 골렘의 사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하시다가 약한 파도에서 42레벨 찍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데미지가 된다면 미리 나가서 페리움 바로 균형 2로 가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발굴된 중단지에 오른쪽 아래 포탈이 있습니다 그 다음 46까지 한 뒤에 슬리피우 6갈레벨 여기 있죠 조용화 습지에서 51레벨 찍거나 아니면 오르비스가서 하늘 계단에서 61레벨 찍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조용화 습지에서 60레벨 61레벨 찍고요 바로 이제 에델슈타임 갱도 1,2,3,4 4가 제일 좋으니까 4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음 여기서 이제 70레벨이 됐지요 그렇겠지? 그럼 여기 4일제대2 아니면 잠자는 사막 제일 무난한 사냥터입니다 다음 그리고 여기서 C2 바로 왼쪽에 위로 가는 포탈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관출이라는 맵이 있습니다 거기서 83을 찍은 다음에 미르나 습 103레벨이지요 좌우측에서 버닝이 높다거나 그쪽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맵으로 따줄거면 우측이 낫겠죠? 동쪽 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둥지2 바로 넘어가 주십니다 위에서 100까지 찍고 나서 하늘둥지 가도 되고 아니면 이게 107레벨이니까 87 데미지가 되는 조건입니다 87레벨 때 가도 되고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경험치는 많이 준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100부터 좀 더 스킬을 하고 나서 해도 되구요 아니면 이제 시계탑 타나토스 아니면 디틀린 시간의 길2 오른쪽 위에 포탈이 있습니다 거기 가는 것도 괜찮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112레벨을 찍고 나면 우리는 엘날스라는 무대를 갈 수 있습니다 패강 버닝에 따라서 아니면 시련의 동굴 시련의 동굴이 맵이 좋아서 왼쪽에 버닝이 있으면 그게 좋긴 한데 좀 상황을 봐서 버닝에 따라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135레벨을 찍고 나면 텔레포트가 필요합니다 왜 텔레포트가 필요하냐 텔레포트가 없으면 걸어서 못 가기 때문에 여기 커닝타워 여기 커닝타워 증기 뽑는 커피머신 커닝타워 2층부터 쭉 있죠 이용하셔가지고 180까지 찍어야 합니다 180을 찍게 되면 아니죠 아니죠 미안합니다 158까지 찍게 되면 158레벨을 찍게 되면 여기가 178레벨이거든요 지구방위본부를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190까지 합니다 아 180까지 합니다 미안합니다 180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의 신전 미래의 문 이쪽 라인 2나 4나 4가 좋긴 하겠죠 이쪽이 편하게 이쪽이 편하고 저도 예전에 여기서 했었는데 여기서 190까지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좋은건 상하차를 쓰는게 제일 좋구요 아니면은 이쪽 라인에서 맘에 드는 곳에서 해보시죠 수월길 상하차가 오케이 이거고 이제 여로로 넘어가겠지요 저는 숨겨진 동굴에서 했었는데 맵이 단순해가지고 이럴 때 숨겨진 지역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어 어 그렇습니다 다음 경유 어 저는 이제 어디서 많이 했었냐면은 저는 고래산에서 거의 대부분 했구요 중턱1에서 경유3이나 길 쭉 동굴솝2 거기도 사냥 방법이 다 딱 있으니깐요 아니면은 축이 편하신데서 자신이 맞는 곳에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험치도 중요하지만은 경험치보다 일단 자기가 편한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조건에 따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현재는 시계터 모층이 좀 변형이 돼가지고 좀 많은 직업들이 가고 있지요 옛날에는 풀이 끝판왕 직업이었는데 끝판왕 맵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좀 변질돼가지고 포탈이 생겨서 아는 사람들 좀 있더라구요 시계터 모층 역시 난리납니다 시계터 모층 그 다음에 저는 아르카나로 가서 아르카나 동굴 위길 어 제가 그거 해놨죠 이것도 다 영상이 있습니다 직업마다 제가 해놨었는데 동굴 위길도 원젠커 빌드가 또 따로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모라스 요것도 있습니다 폐쇄구역2 가면은 이제 위로 공을 던지면서 사냥하는 방법이 있으니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에스페라 저는 이제 빛의 신전사에서 했었는데요 어 이게 랩차가 249잖아요 248이고 238대 신전2가 아마 경험치를 더 많이 줄거에요 4보다 뭐 그런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너스 경험치가 있다보니까 어 맵은 어차피 2나 4나 똑같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 사냥 같은 경우에 이제 반비탈 원킬에 따른 사냥 능력이 담갔는데 반비탈이 뭐냐 이거죠 이게 반비탈이라는 것이 딱 가면 죽는거고 한바퀴 돌아오면 이제 비탈 컷이라 그러나요 그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납니다 이렇게 예에 따른 사냥 능력 차이가 되게 심합니다 그리고 오비탈인가요 이게 어 오비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냥 능력도 많이 달라지고 약간 두뇌가 좀 필요한 캐릭터긴 하죠 기라쿡 아 폭력군 원킬이라니 반비탈 제 기억으로는 반비탈 2만때 아 승천만정도 되야될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닌가 700만인가 정확히 미안합니다 기억이 안났어 다음 어빌리티는 저는 맥을 썼는데 선택이죠 자신이 보스를 하고 싶다 그럼 복음 같은게 필요한 것이고요 아잭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잭이고 아 그리고 장판이 풀타임이 이게 읽다보니까 읽어드리자면 30초동안 지속되는게 60% 데미지하고 공속 1단계가 늘어나요 근데 왜 필요하냐 법지가 필요하죠 30초동안 늘리려면 법지 50%가 필요한데 무한쿨을 돌리기위해선 법지 50%가 필요하다는 점을 좀 참고해주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음 아 그렇죠 보스 캬벨 수후 데미안 루시드 윌 아 루시드나 윌이나 아 풀이가 이제 캐릭터가 장판같은게 있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확실히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데미지가 60%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할 수 밖에 없겠죠 아 아 그렇습니다 아 이거 안나갈텐데 아 이게 폭틀기가 스킬이 하나 있는데 그거에 따른 이제 한방에 저도 느꼈던건데 삐에라 같은데나 이런데 이제 원킬같은거 내고 한방에 죽이면 재밌더라고 약간 하는 맛이 느껴진다 그럴까요 아 그렇습니다 아 보스에서는 장점으로 파티보스죠 장판으로 인한 파티에서 좋아하게 되구요 그리고 이제 보통 루시드같은 경우도 뭐 노멀같은 경우는 잡몹 잡몹 이라던지 그런걸로 많이 불려갑니다 단점으로는 약간 서브딜러라가지고 약간 메인 느낌에선 좀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그것은 하다보면 알게 되겠지만은 아 요정도로 맞추면 안되지요 젠팩업 들어가야죠 젠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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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젠팩업 어 젠팩업은 드래곤슬레이어 블 블레이징 익스텐션 오비탈 플레임이 무난한 3중코어로 되구요 이제 오차스킬이죠 폭딜기 사냥겸 보스용 오비탈 플레임 새로나움 폭딜기죠 플레임서클 이렇게 되구요 나머지는 이제 기호에 따라 강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난 것 같습니다 아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아 키세팅은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 아 아 아 아